조갑제 TV 성결원 조갑제 TV 성결원 지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아주 거세게 항의하는 장면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에게 이제 더 이상의 새학기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 교수는 심장내과 명의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병원 그리고 경희대병원을 거쳐서 2005년부터 충북대병원 교수로 일해 오셨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실까요? 서울대병원에서 2년 동안의 감사한 전임위 생활을 마치고 2004년에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2005년에 우리 병원에서 임상조 교수를 시작했으니 이래저래 교수라는 이름으로 생활한 것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니 황경국 교수님과 연 180일 온콜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 말은 1년 중에 180일 당직을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당면 과제는 심근경색증은 NST-EMI,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NST-EMI라도 새벽에 바로 시술을 하여 모든 AMI,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병원 도착 후 1시간 이내 시술을 하는 것이었고 권역심 뇌혈관 질환센터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황 교수님과 병원의 도움 하나 없이 100조기 넘는 사업계획사를 만들려고 몇 날 밤을 지세우던 기억이 납니다. 첫 해에 탈락하고 둘째 해에 당선이 되어서 60억 원의 자금을 받아 3층 리모델링을 하고 기자재 사고 결국 이상협 김상민 교수님이 연이어 우리 병원에 와주셔서 심장 뇌과의 기틀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직도 연 90일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늘 힘들고 늘 기뻤습니다. 힘들게 정말 이렇게 뭔가 이 심장 뇌과 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습니다. 전공이나 학생들에게도 그랬습니다. 3월이 되면 봄바람 부는 캠퍼스에 맑은 얼굴에 앳된 의대생들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부담이기도 했지만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네 MZ가 어떠네 해도 매달 지도학생 모임하고 저녁 먹다 보면 이 나라에서 가장 성실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스물 살 청춘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스물 살에 가졌던 오늘 공부할 분량 다음 주 퀴즈에 걱정이 있고 저넘어 보이는 병원 생활에 대한 동경 어린 걱정이 그 아이들에게도 30년이 흘렀어도 같았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하던 걱정과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매년 새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만 신기했고 그 걱정을 듣고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인재들과 이야기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큰 복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다른 과 교수들이 부러워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게 또 다른 복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 발 한 발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었고 결국 우리 과 교수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인정받고 저를 훌쩍 뛰어넘는 인품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조금 넘어가시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충북대병원 심혈관센터 직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병원은 아니지만 권역에서 신뢰받는 심혈관센터로서 하나씩의 역할을 더해가서 권역의 중환을 지키고 또 학생과 전공의를 잘 교육해 지역에 도움이 되며 헌신하는 의사로 키워낸다는 사명으로 힘들어도 버티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주술에 가까운 증원 그리고 800병상 병원에 정원 49명의 의과대학을 단번에 정원을 200명으로 늘려 국내 최대 의대로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의대 교수들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통령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에게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충북의대를 정치적 발판 정도로 생각한 충북대 총장 또 충북도지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학기가 되어 2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면 아무리 교수들이 발버둥을 쳐도 임상실습과 인턴 전공의 수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이번 증원 조치를 근거 없이 결정하고 그의 부역한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입학한 젊은 의대생의 미래를 망가뜨린 것뿐만 아니라 호울뿐인 무능력한 의사를 찍어내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망가뜨려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불버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의대 증원의 결과는 결국 돌팔이 의사 양성 교육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계속 보시면 최근 저는 2, 3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선호시에 잠을 깹니다. 그러면 200명 학생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의 교수다, 선생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도저히 그 말을 지금처럼 떳떳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에 그냥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몇몇 선배 교수들께서는 그리 걱정이 되면 배선생이 기운을 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의과대학을 이끌어서 정부의 지원을 확약받고 이끌어내어 우리 의대에서 학생들을 선배된 마음과 책임감으로 잘 이끌어보라고 하십니다. 깊은 고민을 했지만 제 결론은 지금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해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동료 교수들에게 실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시면 제가 있는 학교는 작지만 국립대학입니다. 자유스러운 학풍,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원 사태에서 총장의 불통은 뒤로 하더라도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 그리고 대학평의회의 태도는 총장의 불통보다 제게는 더 충격이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땡볕에 학생들이 그렇게도 증원을 제고해 달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는데 어떻게 국립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불의에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않고 총장 편을 드는 것이지요. 라이즈 사업으로 그리고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도지사와 총장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보고도 교수들이 반대를 안 한다면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총장의 재심의 요청, 교육부의 재심의 지도 그리고 정원 5%의 삭감이 있을 테고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반대하면 미운 털 박히니 복잡하게 회의 반복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자고요. 80년대 신군부에 정응하던 386세대가 지금의 대학의사결정기구의 중추입니다. 그때 민주화 열망과 독재에 대한 저항의식은 어디다 버리셨는지요? 정부의 일방추진이 있더라도 단 한 번의 부결, 단 한 번의 학내 의견 표출이 그리도 어려우셨는지요? 저에게는 늘 기쁨이 되었던 캠퍼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대학 본부 쪽을 바라보면 가슴이 너무 갑갑하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런 결정을 만들어낸 교수님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식구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각 대학이 여러 어떤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학칙을 개정해야만 했었죠. 그 과정에서 모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나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못난 선생입니다. 지역의 중환을 진료하여 가죽의 품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꿈과 성실하고 똑똑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잘 지도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의사로 키우겠다는 제 꿈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저의 이런 미련한 결정으로 혼란을 겪으실 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진료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도록 정부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과 해결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에 있습니다. 지금 환자단체가 무슨 어디 종로에서 시위를 벌이겠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 환자단체가 목소리를 내야 될 대상은 저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보건복지부입니다. 엉뚱하게 의사를 향해서만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 저는 2월 말부터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진심으로 직을 걸고 싸움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낯이 두껍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강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늘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제 결정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이분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까 정말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동안 몇 년, 수년에 걸쳐서 쌓아온 이런 어떤 심장 내과의 어떤 그런 팀워크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이 병원에서 이뤄낸 여러 성과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사직을 한다는 게 사실 보통 큰 결정이 아니죠. 저도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꿈만 같이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그저 제 인생을 살아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선가 제가 또 쓰임새가 있을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을 잘 찾고 또 그곳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 결정으로 실망하시게 되실 여러 동료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기쁜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배정환 울림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지역에서 얼마 있지 않은 이 심장 내과 정말 1년의 반을 당직을 서야 했던 이 심장 내과 교수가 필수 의료 현장을 20년간 지켜왔는데 이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죠. 이게 누가 만든 이런 난장판입니까? 수습도 못하는 이 무능한 정부에게 정말 분노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배정환 교수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